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본 9월 모의평가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BS와의 연계성도 80% 정도로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히 하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 아는 단어인데 조금 낯설고 그리고 좀 어렵게 사고를 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실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선생님이 모의평가 해설해 놓은 강의 있죠. 그 강의 들으면서 내가 왜 놓쳤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스스로 정리했으면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쑥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얘기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발음, 한자와 관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공을 들이면요. 그냥 0.001초 만에 답이 나오고요. 공을 들이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 왜? 특히 성조. 1성과 4성을 가지고 골라라 라고 하거나 2성과 3성을 가지고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어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필수 단어의 어떻다? 성조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다. EBS 개념완성 책 맨 뒤에 있는 필수 단어 성조 확실하게 기억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한자의 경우 그것이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다가 같은 요소가 들어간 한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특히 단종 그게 헷갈려 라고 하면 따로 좀 리스트업을 하란 말이에요. 봤더니 가오라는 요 한자 보면 가오, 시, 시험부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소가 요 한자 안에도 들어가서 가오 발음이 하물며 똑같아요. 시험에 나오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두 번째에 가오야 같은 경우에 가오는요. 굽다 라는 뜻이에요. 구울 때는 뭐로 구워? 불로 굽기 때문에 아, 앞에 불화자라는 부스가 붙는 이 가오를 쓰는구나 라고 한 번쯤 연상해서 그 뜻과 이어서 정리를 해 두세요.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의어인데요. 하나의 한자,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같은 동사인데 여러 개의 의미를 갖거나 같은 형용사인데 여러 개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를 같이 가질 때도 있고 동사, 형용사의 의미 이렇게 품사가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해 둬야 되겠죠?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형용사로서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만큼의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실력이 부족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부족하다, 뒤처지다, 모자라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차 라는 이 단어, 혹시 나는 이 차를 시간 말할 때만 써봤어. 차 우펜 시댄,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핵심어를 통해서 빨리 답을 찾고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는 스스로 좀 정해서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대화문이나 선택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 속도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아무래도 그 선택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선택지가 한국어일 경우에는 또 마음이 급해. 대충 읽는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읽지만 중국어보단 한국어를 빠르게 읽을 수는 있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정확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문화와 관련한 것은 지문 속의 핵심어휘 표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주제로는 지리, 환경, 기후, 문학, 예술, 인물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보면 선택지에 한자 자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한자를 지문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사진을 딱 찍어야 돼. 그것도 여러분이 많이 해 버릇해야 그 습관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나는 문화 파트가 좀 시간이 걸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기출 문제라든지 그 개념 완성 문제집에 있는 문화 파트의 것들 있죠. 문화 파트를 딱 보면 알아. 그 문화 파트들의 문제들을 많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선택지 안에 숫자와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한자 찾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게 선택지 안에 있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업법. 자 업법, 우리 1, 2등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어떻게 보면 1, 2등급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능 문제 같은 경우 업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런 업법 안에서의 규칙과 예외되는 부분을 쫙 정리를 하면 예전보다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확실히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쉬워졌단 말이야.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먼저 업법 부분은요. 어순을 물어보는 게 나오죠. 이번 모평은 쉬운 게 나왔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연동문, 겸어문에서의 부사 조사의 위치예요. 이번에는 동태 조사인 꾸어가 나왔었죠. 동태 조사, 러죠, 꾸어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문장에서는 마지막 동사, 뒷동사, 두 번째 동사, 뒤에 이렇게 뒤에 붙는단 말이야. 그런데 부사는 어디부터요? 앞에 있어야 되니까 수러인 첫 번째 동사보다 앞쪽에 위치한다라는 그러한 연동문과 겸어문의 어순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의미를 구별하거나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동사의 중첩을 쓸 수 없는 문장을 선택하라는 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우리말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쉬운 거 나왔어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아냐 모르냐. 이건 굉장히 기초업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기초업법 수업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적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 줬다고. 이거 안에서 시험에 나와 하는 거 있다고. 그거 아는 친구들은 이거는 그냥 맞는 거죠. 그리고 양의 개념은 정말 수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의 개념 중에서 이번에 EEDR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의 개념은 동사 뒤 목적어인 명사 앞에 온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업범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양의 개념의 기타 등등의 역할도 우리가 짚어보긴 해야 되지만 정답은요. 아주 기본적인 그 규칙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기본기를 절대 강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업법을 공부할 때는 예외가 되는 부분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꼭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9월 모의평가 평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마무리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자, 신쿨러!